매도의 기준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더 좋은 자산 거위가 나타나서 갈아탈 때 거위가 너무 안 좋아졌을 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폐사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경우를 빼고는 단순하게 가격이 올라서 또는 내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섣부르게 매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파트. 왜냐하면 책에서도 아파트를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애널리스트이신데도 이렇게 부동산 투자도 하시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투자하는 방법도 다양하지만 저는 그중에 전세 레버리지 투자 위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 레버리지를 쓰기 용이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하려면 가장 첫째 조건이 뭐죠? 자산의 가치를 측정해서 싼 가격에 사는 건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산근들은 대부분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고평가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첫 책을 쓸 때부터 특히 서울 수도권은 좀 고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저평가는 아니라서 좀 그 리스크를 잘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격을 하락이나 상승 이런 전망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일단 믿을 만한 자산인가 입지가 좋고 그러면 우리가 믿을 만한 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가치를 측정하고 그리고 싼 가격에 사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싼 가격이 아니더라고요. 그 아파트는 핵심 가치가 뭘로 잡으신 거예요? 전세 레버리지 투자에서는 그 핵심 가치 그 입지가 좋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실제로 가서 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임차인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주거하는데 돈과 시간을 쓰는 거 전세금이죠. 그러니까 매매가보다도 전세가가 실사용 가치를 좀 더 정확하게 반영을 하니까. 그래서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위한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에 의해서 저는 그 가치 추세선을 본 겁니다. 전세 보증금이 얼마나 꾸준히 늘어나느냐. 이것도 그 아파트라는 댐 뒤에 있는 저수지에서 꾸준히 나오는 물의 흐름인 거죠. 그러면 가격하고 이 전세의 과거의 역사적 갭을 추적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 추세선을 거기서도 통화량을 같이 봐야 돼요. 통화량과 실사용 가치는 비례해서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화량을 보정해서 전세의 가치 추세선을 그리고 그래서 매매가 같이 봤는데 그런데 제가 인구 50만 명 이상 되는 도시들 24개를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이미 고평가된 지 좀 됐어요.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작년에 그 책 나오셨을 때 투자의 재발견 그때도 그 뒷부분에 약간 부록 느낌으로 아파트 거의 전국에 50만 이상 되는 도시를 분석해 주셨잖아요. 제 기억에 그때만 해도 부동산 하락 고평가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얘기는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 그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되게 조금 다른 목소리여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격은 버블일 때 더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해서 오를 거다 하락할 거다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보수적인 투자 그리고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높을 때 우리가 고전 매수하는 것만 피해도 우리가 상당히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투자의 첫 부분, 시작 부분에서 가치를 측정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설령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다, 대폭랑할 거다 이런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그런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 가치 측정, 핵심 가치 이런 걸 다 비춰봤을 때 고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우선은 다른 저평가 자산들이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투자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파트가 앞으로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는 모르죠. 네, 그리고 그쪽에 이렇게 너무 예측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고평가라면 저는 이제 보현 현금주에서 더 투자를 할 때 저평가 국면 자산 중에서 또 그리고 저희 이제 다른 투자의 공간을 위한 자산 분류 기준에 따라서 제가 추구하는 자유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지 꼭 어떤 한 자산군만 고집하거나 아니면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아파트가 저평가 국면 아니라고 고평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또 여기서 팔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그래서 팔아도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매도의 기준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더 좋은 자산 거기가 나타나서 갈아탈 때 제가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서 파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올 것 같은 투자가 있으면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기대 수익률을 예상하고 샀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가 너무 안 좋아졌을 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폐사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 두 가지 경험을 빼고는 단순하게 가격이 올라서 또는 내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섣부르게 매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 50만을 계속 추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구 50만 도시들이 다 그런 거예요. 계속은 아니고 제가 최근에는 고평가 됐구나 이러면서 다른 데 좀 관심을 가지려고 요새는 안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했을 때 아마 한두 군데 정도 빼고는 대부분 다 고평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부동산 좀 더 질문 드려면 요즘에 좀 이슈가 되는 게 영끌 하는 분들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좀 고평가 국면에서 큰 돈을 들여서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특히 부동산 시작이 좀 예상치 못하게 되게 이제 갑자기 하락기위로 접어들면서 영끌 하신 분들의 어떤 고통이 되게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의 그 투자 실패담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도 저는 2011년에 제 명의로 된 첫 아파트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도 지금 못지않게 또는 지금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2008년 하반기에 이제 서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이 본격적으로 이제 터진다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이제 뉴스 언론 기사들이 이제 부동산 끝났다. 우리는 일본 부동산 따라간다. 뭐 이런 분위기여서 2011년에요? 네.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 2010년, 11년에 그 전에는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자들이 이자만 상환하고 있다가 본격적인 원금 상환이 10년, 1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제 부동산 경기가 꺾였기 때문에 뭐 경매로 많이 나온다 뭐 되게 좀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내서 그때 첫 매수를 한 거죠. 저는 그때는 이제 투자에 대해서 참 몰랐던 시기였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되는 점은 좀 용기를 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싸졌을 때 매수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점이 많죠. 저도 그 당시 영끌을 했었고 가격적인 면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11년 1월 초에 샀어요. 그러고서는 한 4, 5년 동안 가격은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걸려서 제가 산 가격을 회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격만 보고 제가 이제 이거를 실패담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한 진짜 투자 실패는 무엇이냐. 현금 흐름 관리 측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모았던 돈을 다 거기에 쏟아버기는 엄청난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원리금으로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매달 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실거주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일으키고 있는 투자를 하고 있었던 셈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제 조금 더 투자 경험이 있었으면 저는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투자로 만들었을 수 있었을까를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서 실거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투자와 거주를 분리를 했으면 그러면 제가 들어가는 투자금을 좀 줄일 수 있었고 그러면 그 당시에 좋은 자산들을 싸게 좋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죠. 하지만 그 가격만 봤을 때는 지금 5년 동안 실패한 투자라고 보지만 저는 이제 진짜 실패라고 보는 이유는 현금 흐름을 이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런데 그나마 잘했다고 생각되는 부분 용기 있게 매수를 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입지를 어느 정도 봤어요. 그래서 입지의 가치를 믿는 곳에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입지는 불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이제 5년이 지난 이후에 서울 부동산은 저는 이제 현금 흐름 측면에서도 이제 그게 좋은 투자로 변모했죠. 다 보전이 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투자를 각자 하셨겠지만 그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좋은 자산으로 믿는가 그리고 이미 저지른 일이니까 다른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좋은 자산이라고 믿는다면 어느 정도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훼손되었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에 얼마지 않게 이제 가격이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 가격의 변동보다는 가치와 나의 현금 흐름 그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나의 투자를 점검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입지가 괜찮은 물건을 샀다면 가격은 이제 변동이 뭐 언론에서는 계속 말할 거지만 거기에 좀 주의를 집중하기보다는 현금 흐름이나 또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자산인가? 가치, 입지 등등의 가치가 좋은가? 좋은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현금 흐름은 이미 크게 마이너스가 되었겠지만 그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현금 흐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투자와 소비를 분리한다든지 이 방법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나? 좀 더 나아, 그래서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이걸 보유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좋은 투자의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나?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와,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그 현금 흐름의 포인트가 끝까지 이렇게 다 일관적으로 관통하네요. 네, 저는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저의 실제 투자에서도 계속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최대한 그런 거위들을 많이 모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도전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2011년에 부동산 처음 매입할 때요. 그때는 부동산 지식이 어느 정도셨던 것 같아요? 공부를 좀 많이 돼 있던 상태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혹시 그때 사실 때 고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빠지고 이런 정도는 보셨나요? 그거를 그렇게 수치화해서 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때는 2008년 9월에서 리마완브라더스가 파산하고 10년 굉장히 우울함의 시작이었죠. 그때는 말 그대로 경제 위기가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경기는 특히나 그때는 하락이 시작됐다고 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2010년 내내 안 좋기도 했겠지만 앞으로 좋아질 게 없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투자자들이 이자만 내다가 이제 원금 상환의 시기가 시작이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약간 좀 굉장히 언론에서 겁을 많이 주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 내에서 영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좀 드렸던 이유가 보통 요즘에 전문간들이 두 군대로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지금 집값이 좀 빠졌으니까 살아.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 내 집 마련은 언제든지 진리다라고 얘기하시는 한 그룹이 있는 것 같고 한 그룹은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30%는 빠진 상태에서 생각을 해봐라. 그런데 아직은 30%까지는 안 갔으니까 그런 식으로 퍼센트를 보면서 생각해보라고도 하시고 그래서 그 두 가지 목소리가 가장 많은 것 같아서 혹시 이 당시에는 2008년에서 2011년이면 그래도 한 3년 지났으니까요. 그때도 예를 들면 한 10% 빠졌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30% 빠졌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어떤 딱 수치화돼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우리의 원칙을 되새겨서 우리 이제 거위농장을 키우는 게 투자라고 한다면 우리 황금알이, 현금 흐름이 투자 농장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거는 소비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불을 늘리고 싶다면 투자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맞는데 애매한 구간이 있습니다. 실거주,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투자와 소비가 겹치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인가 소비인가 왔다. 실거주는 항상 진리다. 살아 이런 분도 있고 아니다라는 분도 있고 겹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투자하기 좋은 집들이 있고 소비, 거주하기 좋은 집들이 있는데 이게 10%, 이게 전체 10%, 10%라고 한다면 이게 동시에 될 확률은 1%밖에 안 되는 거죠. 투자하기 좋으면서 소비하기 좋은 거주하기 좋은 곱하기 그러니까 1%가 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를 분리하면 더 좋은 투자와 소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또 예상하는 질문이 그걸 분리하면 실거주의 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안 그런 이유가 저를 비롯한 많은 투자자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투자하기 좋은 집에 투자를 하시고 실거주는 그 말 그대로 실거주하기 좋은 곳 대단지 신축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를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이렇게 나눠진다고 해서 실거주의 질이 떨어지는가 전 그거에 대한 의구심은 있어요. 오히려 거기에 공부해보면 진짜 저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공부를 하면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의 결정은 이제 가정에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셔야 하겠지만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부자가 되는데 집중하자 아니면은 현재의 그 자산의 가치 증가에 소비에 좀 더 집중하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해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셔야 할 텐데 일단 부자가 되기에 좀 더 유리한 선택은 이거를 분리하시고 투자를 더 잘하셔서 현금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거주에 대한 소비를 해결하시는 게 더 유리한 거는 맞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모든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좀 위기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좀 어수선한 시기이기는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본 투자의 본질에 좀 더 다가가도록 노력하는 게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투자란 자산을 늘리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시기에 우리 각자의 리스크를 잘 관리하면서 어떻게 또 투자를 꾸준히 늘려갈까를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는 게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무엇보다도 꾸준함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항상 예기치 못한 변수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거를 저는 이제 투자 속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현금 흐름을 열심히 키우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거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투자의 속도라고 하는데 하다 보면은 이러한 같이 안 좋은 시장상을 만나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변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지만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은 평균적인 속도는 우리가 꾸준한 그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도 물론 리스크를 관리하셔야겠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꾸준하게 좋은 투자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금과 같은 시기에 가장 필요한 공부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는데 오늘 그 공부할 포인트를 너무 구체적으로 상대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이 자유로운 투자자라는 책 꼭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오늘 인터뷰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유로운 투자자의 이고은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이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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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